중국으로 인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높이고 음료, 의약품 등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지역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식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토양관리, 전옥약 재배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74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국 보건식품시장을 공략할 건강음료와 병원용 의약품 등 신제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